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아, 마일러브, 64카운트, 투얼댄스고요. 임프로버 레벨에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고 시퀀스가 파트 A와 B로 나누어져 있어요. 스텝할게요. 파트 A,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토터치,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토터치, 비하인드,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쪽으로 사이드, 토터치, 비하인드, 사이드, 토터치, 비하인드, 왼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포워드, 힐터치, 투게더, 왼발, 포워드, 힐터치, 투게더,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재즈박스, 크로스, 왼발, 백, 사이드, 포워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섹션 3랑 똑같아요. 오른발, 힐터치, 투게더, 힐터치, 투게더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제즈박스, 크로스, 왼발, 백, 사이드, 포워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하트 8, 풀카운트 1, 2, 3, 4, 5, 6, 7, 8 하트 B, 오른발, 히치, 사이드 포인트, 히치, 사이드 포인트, 히치, 크로스, 백,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포워드 스텝, 사이드 포인트 왼쪽으로 4분의 1 턴 하면서 제즈박스 하실거에요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 턴, 오른발, 백,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왼발, 사이드, 힐, 포워드 터치, 오른발, 사이드, 토, 비하인드 터치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 턴, 포워드 스텝,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체중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실 때 어깨도 같이 움직이시면 돼요 카운트 1, 2, 3, 4, 5, 6, 7, 8 하트필 풀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시퀀스 대로 A, A, B, B 이렇게 카운트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하트필 1, 2, 3, 4, 5, 6, 7, 8 한 번 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6, 8 1, 2, 4, 5, 6, 8